어이구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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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허리야! 어이구 미끄러졌어! 호기심과 반성! 그리고 저의 육아 스타일이에요. 성장 개나주 음악이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키예요. 키키. 저는 지금 수약을 먹고 있습니다 수약! 키즈카페에 갔다가 냉면 병에 도지고 말했어요. 참 눈 뜰림도 없으면서 찍고 있는 게 아주 그냥 프로 유튜버입니다. 잠시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몸이 너무 피로했는데 오늘도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아미노산이 들어간 수액을 맞고 계십니다 엄마들 파이팅 행복하당 수액 맞고 행복해졌어요 저는 파주 헤이리마을 공룡 박물관에 왔습니다 네 수액을 맞고 다시 나왔어요 왜냐? 집안만 있으면 오히려 병날 것 같아요 네 엠프피입니다 키라노사로 슬렉스 난 멋진 사냥꾼 키라노사로 슬렉스 근데 잠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파주에 왔다는 한 줄에는 아침에 세수시키고 아침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가방 싸서 왔다는 거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친구가 뭘 가장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공룡 박물관에서 공룡 봐야지 아니야 엄마 전 싫어요 전 나비가 좋아요 나비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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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비 지금 환장하고 있는 초록이에요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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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춰주세요 춤까지 요청하는 엠프피 맘입니다 파란 나비 정신 사나워요 책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반가운 모양이에요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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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나비 한 백 번 얘기했죠 나비야 나비 나비야 나비 나비 다음에는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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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대요 엄마 돈이 왜 없어 저는 지금 현금이 없는 어 엄마 죄인입니다 이렇게 미안할 수가 임차만 쳐다보고 돌려보는 우리 초록이 엄마가 미안해 공용관심을 가해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거 돈도 바꿨어요 와 결국엔 돈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저같은 사람이 아닌지 아예 계좌이차를 해가지고 매표소에서 현금을 받아왔습니다 역시 안대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전 사실 저 친구를 몰라요 저 뒷자리에 앉은 친구는 옆에 계시던 다른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빈자리 되는 꼴 못 봐요 무장적 누구라도 앉혀서 그 효용을 누려야지 제가 기분 좋습니다 몇 개월이에요? 18개월 몇 개월이에요? 12개월 아 12개월 아우 그래도 되게 의젓하다 벌써 저것도 흥득하네 남편 일 통화하러 간 사이에 다른 엄마랑 말 거는 엠프피 맘이에요 엄마가 된 이유로 그렇게 말을 잘 걸립니다 아주 웃겨요 아 여러분 잠깐만 효록이 표정 심각하다고 지금 못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집중할 때 항상 무표정인데 기본적으로 눈이 쳐졌어요 집에 우안 있는 거 아닙니다 안 무서워요 가봐야죠 아침에 운전해야지 도루마무 도루마무 무시무시한 셀럽이 지나가고 있어 네 퍼졌죠 햇볕을 싫어해 으아 이뻐라 엄마랑 사진 하나 찍자 일로 엄마가 된 이유로 쩍벌은 제 숙명이에요 지하설 쩍벌남이 부럽지가 않아요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와 김느님만 허용되는 헤븐입니다 엄마 여기 있지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애기들이 아닌 엄마 아빠들을 위한 장소 같았어요 파크 티라는 곳인데 와 시간 아주 잘 보낼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보다 춤추는 우리 초록이 우와 너무 좋다 여기 여기 지금 자리 어떻게 들어온 건 줄 알아? 원래 여기 예약제라서 못 들어와 만석이라서 자리 많은데? 아니야 다 예약된 거래 이곳이 사실 예약 없이는 못 오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하고 나가려던 찰나에 여기 자리에 배웠다고 지금도 다섯 시간 쓸 수 있다는 거야 응 그 전에 가겠지 우리는 저녁을 시켰다 그래 음식까지 먹어야 되지 감탄 10초 동안 느끼는 지상 나무 내가 앞에서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했어요 10초 동안은요 우리 모래놀이 할 수 있어야지 두 개 좀 하실래? 옆에가 이래서 엄청 시원해요 슈우! 오 이제 앉았어 혼자 있는 초록이가 조금 안쓰러웠어요 같이가서 양갱도 먹여주고 아주 좋아합니다 양갱을 달짝 찍으네요 이거 하다가 들어오시는데 주실래요? 아 진짜요? 여기 있을 거에요 네 옆자리에다 한 번 더 갈 거라서 안녕 감사합니다 아 난 엄마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니 남의 아가 더운 거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 진짜 혜자롭잖아요 역시 여러분 엄마가 되고 봐야 돼요 이거 꼭 사야겠다 모래놀이 와가지고 양갱판을 버리고 있네 한 20분 놀다가 남편만 쉬고 있는 게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들어와 줬어요 남편을 괴롭히고 있죠 당연히 쉬고 있던 남편에게 우유를 타라고 시켰어요 남편이 쉬고 있는 모습이 굳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진 않아요 아빠가 다져서 잘 먹는 거예요 편하게 앉아서 먹어 편하게 아이고 달아듣는 거 봐 눈치 안 보고 누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일반 카페 갔을 때 진짜 눈치 많이 보거든요 이 친구 춤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도대체 누구 닮은 건가요? 난 당체 모르겠어 잘 데리고 놀고 있나 감시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빨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퇴근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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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장난하나 지금 근데 어떻게 하면 저게 끼게 만드는 거야 아 이래서 제가 맡기고 어디 가기가 좀 애매해요 하필이면 이럴 때 저한테 걸려가지고 제 발이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전 결국에 가고 맙니다 다 알아들어요 지금 남편 더워 죽을 겁니다 얘는 두 사람 이상 이렇게 쳐다보고 좀 좋아해 남편 탐구생을 내가 나왔으니까 스멀스멀 들어가는 타이밍고 걸치 아이고 잘라라 얘 놀고 있는 거 보면 시원해지지 않아? 엄마랑 아빠는 좀 다른 뇌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필기 바빠 중이야 못 끼고 있어 너가 누울 자리가 아니다 여기 누울 자리 보고 눕는 초록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크면 저거 타면 진짜 재밌을 거 같아요 우와 진짜 재밌어 보인다 아이고 잘난다 아이고 와 저 바닥이 얼마나 뜨거울 텐데 저기서 그냥 뛰는 게 아주 그냥 대단한 초록입니다 자기도 사람이라고 더운 거 알아가지고 까침할 수 있는 거 이거 어서 배운 거예요? 너무 웃기다 진짜 지금 봐도 웃겨 아 웃겨 아 치즈카페가 아니라 소개해 봤더니 수면 식당을 가고 사장님의 요리 보심이 느껴지죠? 맛도 되게 좋았어요 신선하고 맛있네 오늘 패스 100점 만점이예요 거기서 내가 검색한 거 아니야? 그니까 그래서 신선하는 검색 말이 참 안 통하는 남편이에요 하하하하 하도 이런데 이거 뭐야? 명명 몰랐으면 진짜 아쉽게 그 정도야 완전 장치 하도 빵만 먹어가지고 제가 다 먹어버리려고요 뭐야?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너무 쿨 카메라 의식해서 줬어 시간 다 차지 않았지만 씻기고 재워야 하니까 나와가려고요 그때 잘생긴 친구가 왔어요 적극적여지는 초록이 그래 그렇게 잡는 거야 잘생긴 사람 바로 앞에 이렇게 넓은 공원이 있어요 엄청 넓진 않지만 그래도 깨나 아늑해요 이건 뭘까? 쪼금 뭐지? 쪼금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올 들어가면은 우와 시공간이 휘어지는 느낌이죠 엄마가 들어가면은 따라서 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저 악발이 우와 올라올 수 있다고? 어머 어 도와줄게 그렇지 그렇지 오 그냥 오네 야 너 이렇게까지 컸다고? 이야 이 정도는 그냥 식은 죽 먹기지? 진짜 매일매일 놀랍니다 오 시공간에 빠져나갔지? 어이구 그렇지 전 털고 그렇지 엄마도 시공간을 슬슬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와 그리고 제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초록이한테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라는 갔는데 과연 이 친구 올라올 수 있을까? 어우 여기는 너무 가파른데? 할 수 있겠어? 어이구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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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허리야 아니 나이키를 신고도 미끄러졌다니 나이키 주식 좀 빼야겠어요 포기해도 돼 오 포기란 없어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손 잡아 엄마 손 잡아 여러분 태극기 아니에요 내려가는 중입니다 오이야 내려가도 괜찮은데? 엉덩이가 엄청 아팠어요 아이고 이야 여기는 힘들었다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절차 바깥으로 나가자 시공간 탈출 제가 육아 스타일 알겠죠? 어제 술 먹고 와도 혹사시킨다 그리고 반성하는 항상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기심과 반성 그게 저의 육아 스타일이에요 육아 철학 호기심, 시도, 반성 성장, 개나주 여러분 고생했어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저녁지간 되세요 빠이빠이빠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